안녕하세요. 배워법서 관광중고 시즌2의 진행을 맡고 있는 이영석, 오윤진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 있다. 노형 말고 어디? 연동문. 한번 배워준 적이 있었죠? 연동문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첫 번째 동사 뒤에 절을 붙여 두 번째 동사의 방법이나 방식을 나타낼 수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떠한 동작이 바로, 곧, 즉시, 바로이란 뜻으로요. 말 위에 타서 바로 떠난다. 어떠한 단어를 사용했었죠? 마, 샹, 마, 샹을 사용할 수 있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디어디로 가다 라는 동사 패턴 어떤 게 있었나요?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요.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전회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중국어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요. 재미있는 핵심만을 콕콕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배울 문장은요. 무엇을 주문하실 건가요? 라는 문장이 보이네요. 자, 그럼 빨간색 펜을 들고 성조를 한번 붙여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수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문하다라는 동사가 보이네요. 우리 앞에서요. 주문하다는 동사, 어떤 동사가 기억나죠? 그렇죠. 뎀, 뎀이라는 동사가 보일 겁니다. 근데요. 이 뎀이라는 단어는요.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오늘 그걸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시, 2dn, 2시, 2dn, 3시, 3dn, 이와 같은 시간을 나타낼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세어보다라는 동사로 쓰여서요. 잔돈을 줄 때나 또는 환전한 돈을 줄 때 좀 세어보세요. 한번 세어보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때는요. dndn, dndn, 이와 같이 동사를 두 번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때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이와 같이 동사를 두 번 쓰는 경우, 동사 중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어감은요. 가까운 미래에 좀 뭐뭐해보다, 좀 뭐뭐해보세요라는 시도역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볼까요? 보다, 칸. 좀 보세요. 칸, 칸. 듣다, 칸. 좀 들어보세요. 칸, 칸. 이렇게 사용될 수가 있겠죠. 이때 주의할 점은요. 두 번째 반복되는, 즉 중첩되는 동사는 살짝 잡아주는 경성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배울 표현이죠. 음식을 주문하다. 음식이나 음료를 주문하다는 뜻으로 dndn 동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는요. 음식을 주문하다라는 두 글자 동사 기억하시죠? dndn, 칸. 하지만 오늘은요. 음료를 주문하다. 즉, 커피나 음료를 주문하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굳이 음식이나 요리를 나타내는 단어 차이를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우리가 주문하는 동사 앞에 야우, 야우 글자가 보일 거예요. 앞에서 배운 바와 같이요. 야우가 조 동사로 쓰였을 땐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상대방의 의지를 물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딱딱 정리해보면 자, 당신은, 즉 손님께서는 뭐뭐 하려고 하다, 주문하다, 무엇을, 요와 같은 패턴이 될 겁니다. 자, 한번 붙여볼까요? 다 같이. 닌, 야우, 디엔, 센, 머, 닌, 야우, 디엔, 센, 머, 요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그럼 다음 문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몇 잔 드릴까요? 라는 문장이 보이네요. 다 같이 빨간색 펜을 들고 한글 발음 위에 성주 표시 한번 해볼까요? 닌, 야우, 지, 빼이. 닌, 야우, 지, 빼이. 자, 문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수로를 봤더니요, 몇 잔 드릴까요? 드릴까요? 라는 문장이 보여요. 우리가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마는 이렇게 우리말에 얽매여서 어렵게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쉽게 풀어서 쉬운 중어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한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몇 잔 드릴까요? 라는 말은 손님 입장에서 봤을 때 몇 잔 필요하세요? 라는 말과 동일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단어를 활용해 본다면 필요하다, 원하다라는 동사 뭐가 생각나나요? 다 같이 야우, 야우. 그렇죠. 유와 같은 동사를 떠올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몇이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유와 같이 중국어에서요, 숫자를 물어볼 때 사용하는 의문대명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오늘 배울 표현인데요. 10 미만의 수를 예상해서 물어볼 때 사용하는 지, 지, 유와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활용해 볼까요? 몇 시라고 한다면 다 같이 지, 디엔, 지, 디엔, 몇 살이라고 나이를 물어볼 때 지, 수에, 지, 수에, 지, 수에, 그리고 몇 월, 며칠이라고 날짜를 물어볼 때 지, 유의, 지, 하.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의문대명사가 뭐냐 봤더니요. 얼마나, 얼마라는 그런 수를 물어볼 때 사용하는 두 글자 의문대명사, 또, 샤오. 또, 샤오. 이러한 단어가 있어요. 앞에서 말한 지이라는 단어는요. 10 미만의 수를 예상해서 물어본다면 지금 나와 있는 또, 샤오라는 단어는요. 숫자와는 상관없이 아무 때나 사용할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우리가 숫자를 물어본다 그러면 거의 두어샤을 사용할 수 있다. 한번 예상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활용해 볼까요? 첫 번째, 가격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두어샤오 치엔, 두어샤오 치엔 두 번째,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죠? 띠, 화, 하, 오, 마, 두어, 샤오. 띠, 화, 하, 오, 마, 두어, 샤오. 여권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호, 쟤, 하, 오, 마, 두어, 샤오. 호, 쟤, 하, 오, 마, 두어, 샤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봤더니요. 앞으로 몇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리고 10 미만의 수를 예상해서 물어본다. 이때만큼은 음운대명사 뭘 사용해라 다 같이? 지, 지. 이걸 사용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몇이라는 단어 뒤에 양사가 보이네요. 잔을 세는 양사 뭐가 보입니까? 다 같이? 빼이, 빼이가 보일 겁니다. 보통 우리는요. 건배하다 할 때 우리 많이 사용하고 있죠. 즉, 건배하다. 즉, 잔을 말리다. 말리다라는 건을 사용해서요. 중국어로 다 같이 깐빼이, 깐빼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볼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건배할 때도 우리 다 같이 깐빼이, 깐빼이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손님께서는 원한다 몇 잔을 이러한 말로 바꿀 수가 있겠죠. 딱딱 갖다 붙여 보겠습니다. 닌, 야오, 지, 빼이, 닌, 야오, 지, 빼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세 번째 문장 살펴볼까요? 주문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문장이 보입니다. 빨간색 펜을 들고 성주 표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문장이 보이네요. 문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문장이 보여요. 이 문장을 우리가 쉽게 표현한다면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겠죠. 뭐뭐해 주세요. 자, 문장 맨 앞에 뭘 던져라? 칭, 칭, 칭을 던지고 말아야겠네요. 그리고 확인하다 라는 동사. 우리말의 한자 확인, 동일하죠. 이때 최른, 최른 동사를 사용하면 되겠네요. 근데요, 동사 뒤에 붙어서 좀 뭐뭐해보다 요와 같은 느낌의 단어 생각나는 게 있나요? 그렇죠. 이시아, 이시아가 생각날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최른 이시아, 최른 이시아 하게 되면요. 좀 확인해 보세요. 라는 말이 되고요. 여기다가 칭자를 붙여서 칭, 최른 이시아, 칭, 최른 이시아 라고 하게 되면요. 좀 확인해 주세요. 라는 부탁, 청여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봤더니요.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봤더니 당신이 주문하신 물건, 당신이 손님께서 주문하신 물건 이 단어만 해결하면 되겠네요. 자, 손님이 주문하다 라는 단어 뭐가 보이나요? 닌디엔, 닌디엔. 물건, 물건이라는 단어 어떤 단어가 생각나나요? 자, 우리 한자에 있잖아요. 동쪽과 서쪽을 의미하는 동서라는 한자를 합쳐서 우리가 똥시, 똥시라고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물건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이때 주의할 점은요. 똥시라는 성조가 일성과 경성일 때에는 물건이라는 뜻이 되지만 똥시, 똥시, 이와 같이 일성, 일성으로 말하게 된다면요. 동쪽과 서쪽을 의미하는 방향의 뜻을 나타낸다. 이러한 점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주의할 것도 하나 더 있네요. 뭐예요? 주문하다라는 동사와 물건이라는 명사 사이에 주문하는 물건, 주문한 물건이라 그래서 이때는 그 사이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라? 더, 더가 들어가는 문장 꼭 기억하셔야겠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딱딱 갖다 붙여본다면 자, 뭐뭐 해주세요? 확인하다 좀. 당신이 주문한 물건, 요런 어숨구조가 되지 않을까요? 자, 갖다 붙여보겠습니다. 칭, 최련이샤, 닌디엔더, 똥시 칭, 최련이샤, 닌디엔더, 똥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다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네 번째 문장 살펴볼까요? 잠시만 앉아계세요라는 문장이 보입니다. 자, 빨간색 펜을 들고요. 성지 표시 한번 해볼까요? 칭, 쭈어져, 덩이홀 칭, 쭈어져, 덩이홀 자, 수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앉아계세요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앉아서 기다리세요, 앉아서 기다려주세요라는 문장과 동일할 겁니다. 뭐뭐해 주세요, 뭐뭐하세요, 뭘 던져라? 칭, 칭, 칭을 던져두고 문장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기다리다 이 말은 앉다라는 동사와 기다리라는 동사 즉, 동사가 두 개 나온 문장이네요.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 있다. 노형말고 어디? 연동, 그래서 무슨 문? 연동문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적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 쓰이는 연동문일 때 첫 번째 동사 뒤에 저, 저를 붙이게 되면요. 두 번째 동작의 방법 방식을 의미한다. 즉, 뭐뭐하면서 이런 식으로 배운 적이 있어요. 이와 같은 연동문을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볼까요? 걸어서 가다, 쭈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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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죠. 그러면 앉아서 기다린다라는 말은 앉다라는 쭈어 동사 뒤에 저를 붙이고 기다리라는 동사 덩을 붙이면 어떨까요? 그래서 쭈어져, 덩, 쭈어져, 덩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다시 봐야 될 게 잠시, 잠깐 동안이라는 말이 보입니다. 자, 중국어에서요. 한 시간 동안, 10분 동안, 잠깐 동안 이와 같은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단어는요. 그 위치가 달라요. 우리말에서는 앞에 옵니다만 중국어에서는 반드시 동사 뒤에 위치해야 되는 그 위치상의 특징을 꼭 짚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10분 동안 기다리다라고 하면 10분 동안 기다리다라는 말은 우리말이고요. 기다리다, 10분 동안 이렇게 만들어야 중국어예요. 그래서 덩, 10분정, 덩, 10분정 이렇게 만드는 게 바람직하고요. 다시 응용해 볼까요? 한 시간 동안 기다리다라고 한다면 한 시간 동안 기다리다 이 말은 우리말이고요. 기다리다, 한 시간 동안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덩, 이가, 샤오시, 덩, 이가, 샤오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서도 잠시, 잠깐 동안 기다리단 말은 기다리다, 잠깐 동안 이러한 어순이 아닐까요? 그래서 덩, 이, 홀 덩, 이, 홀 이러한 어순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딱딱 갖다 붙여본다면 뭐뭐해 주세요. 안다, 뭐뭐하면서 기다리다, 잠깐 동안 이러한 어순 배열이 아닐까요? 자, 붙여보겠습니다. 시작! 칭, 주어져, 덩, 이, 홀 칭, 주어져, 덩, 이, 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겠네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진동벨이 울리면 가지러 오세요 라는 문장이네요. 자, 빨간색 편을 들고 성지 표시 한번 해볼까요? 자, 문장의 수를 살펴볼까요? 가지러 오세요 라는 문장이 뭐예요? 오세요, 뭐뭐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는 더 이상 말할 필요 없겠죠? 문장 맨 앞에 뭘 던져라? 칭, 칭, 칭을 던져야겠네요. 자, 그리고 가지러 오다라는 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 커피숍에서요. 가지러 오다라는 말은 저에게 오셔서, 저에게 다가오셔서 들고 가주세요 라는 문장 이러한 상황이 아닐까요? 그래서 중국어에서요. 가지러 오다라는 말은 본인에게, 말한 사람에게 다가오다는 동사 어떤 동사가 있나요? 다 같이 꼴라이, 꼴라이 그래서 이쪽으로 와보세요. 저에게 와보세요 라고 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요. 칭, 꼴라이 칭, 꼴라이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에게 다가와서 어떻게 해라? 손으로 들고 가다는 말 아니에요? 그럼 중국어에서 손으로 들고 가다라는 동사 뭐가 떠올리나요? 나 나 나가 보이네요. 그래서요. 저에게 와서 가져가세요 라는 말은 칭, 꼴라이 나 칭, 꼴라이 나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앞에 문장에 봤더니 진동벨이 울리면 이란 문장이 보여요. 진동벨이 울리면 이란 문장은 다시 말하면 진동벨이 울릴 때 이런 말 아닌가요? 이렇게 쉽게 바꿔본다면 뭐뭐할 때라는 말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중국어에서 이와 같이 뭐뭐할 때라는 시점을 나타낼 때는요. 보통 문장이 끝날 때 샤마샤마 더 시허 샤마샤마 더 시허 이걸 붙여줘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밥을 먹다, 식사하다, 치환 그래서 식사할 때라고 한다면 치환 더 시허 치환 더 시허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영화보다 하면 뭐예요? 칸 띠에닝 칸 띠에닝 그래서 이거 뒤에다가 더 시호를 붙이게 되면 영화불때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즉, 칸 띠에닝 더 시허 칸 띠에닝 더 시허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요. 사실 우리 말을 할 때 이와 같이 샤마샤마 더 시허 를 붙이면 뭐뭐할 때라는 말도 되지만 이걸 줄여서 샤마샤마 시 샤마샤마 시 이 시 라는 글자만 붙여도요. 뭐뭐할 때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 치환 시 영화불때 칸 띠에닝 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걸 딱딱 갖다 붙여본다면 진동벨이 울리다 뭐뭐할 때 뭐뭐해 주세요 저에게 다가와서 손으로 가져가 주세요 들고 가 주세요 이 말 패턴 같아요. 자,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다같이 웃으면서 아하!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의, 거의 수업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커피숍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선택사항을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아니면 이라는 단어 아이시 를 넣고 문장 연습해 볼게요. 덥다, 따뜻하다 라는 단어는 러, 러 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덜을 넣으면 따뜻한 것이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러, 더, 러, 더 반대로 차가운 것이란 표현은 얼음 삥, 삥을 사용해 빙, 더, 빙, 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하다 라는 단어 야, 야, 를 넣어 따뜻한 것을 원하다 라는 표현은 야올, 러, 더 야올, 러, 더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선택음을 나타내는 하이시를 넣어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차가운 걸로 드릴까요? 라는 문장은 닌야올, 러, 더, 하이시, 빙, 더 닌야올, 러, 더, 하이시, 빙, 더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닌야올, 러, 더, 하이시, 빙, 더 닌야올, 러, 더, 하이시, 빙, 더 먹다 라는 단어 쯔, 쯔를 사용해 여기에서 먹다 라는 표현은 쯔이쩌리 쯔, 쯔이쩌리 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져가다 라는 뜻으로 테크아웃으로 쓸 수 있는 따이죠, 따이죠 여기에 아니면 이란 단어 하이시, 하이시 를 넣어 드시고 가실 건가요? 테크아웃 하실 건가요? 라는 표현은 닌 쯔이쩌리 쯔, 하이시, 따이죠 닌 쯔이쩌리 쯔, 하이시, 따이죠 라고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닌 쯔이쩌리 쯔, 하이시, 따이죠 닌 쯔이쩌리 쯔, 하이시, 따이죠 이번에는 컵 사이즈를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연습해 볼게요. 사이즈는 쯔춘, 쯔춘 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무슨 셔머, 셔머 를 사용해 어떤 사이즈는 셔머, 쯔춘, 셔머, 쯔춘 이라고 합니다. 컵이라는 단어는 페이즈, 페이즈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이즈의 컵은 중간에 더 를 넣어 셔머, 쯔춘 더 페이즈, 셔머, 쯔춘 더 페이즈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하다 라는 단어, 를 넣어 컵 사이즈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는 표현은 닌 쯔, 셔머, 쯔춘 더 페이즈 닌 쯔, 셔머, 쯔춘 더 페이즈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닌 쯔, 셔머, 쯔춘 더 페이즈 닌 쯔, 셔머, 쯔춘 더 페이즈 간단히 컵 사이즈를 얘기할 때는 작은 컵은 샤페이, 샤페이 라고 하고요. 중간 컵은 쯔페이, 쯔페이 라고 합니다. 큰 컵은 따베이, 따베이 라고 쓸 수 있는데요. 중간 컵의 것이라고 할 때는 덜을 붙여 쯔페이 더, 쯔페이 더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원하다 라는 단어, 야오를 넣어 중간 컵으로 원하다 라는 표현은 야, 쯔페이 더, 야, 쯔페이 더 라고 쓸 수 있고요. 문장 끝에 말을 넣어 중간 컵으로 드릴까요? 라는 표현은 닌, 여, 쯔페이 더 마 닌, 여, 쯔페이 더 마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해 볼까요? 계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정리해 볼게요. 한국 돈이란 표현은 한비, 한비 라고 했었죠. 6,500원이란 표현은 리오치엔 우바이 한비, 리오치엔 우바이 한비 라고 합니다. 총합계의 단어인 모두라는 뜻의 이공, 이공가 뭐뭐 이다라는 단어 시, 시 를 넣어 모두 6,500원입니다. 라는 표현은 이공시 리오치엔 우바이 한비 이공시 리오치엔 우바이 한비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공시 리오치엔 우바이 한비 이공시 리오치엔 우바이 한비 만원이란 표현은 이완 한비 이완 한비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돈을 받을 때 받다 라는 단어는 쇼, 쇼 라고 합니다. 당신에게서 돈을 받기 때문에 당신 린을 넣어 만원 받았습니다. 라는 표현은 쇼, 닌, 이완 한비 쇼, 닌, 이완 한비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쇼, 닌, 이완 한비 돈을 받은 후에 거스름돈을 드릴 때 거슬러 주다 라는 단어는 쇼, 쇼 라고 하는데요. 3,500원이란 표현은 산채 우바이 한비 산채 우바이 한비 라고 합니다. 당신 린을 넣어 거스름돈 3,500원입니다. 라는 표현은 쇼, 닌, 이완 한비 쇼, 닌, 이완 한비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쇼, 닌, 이완 한비 쇼, 닌, 이완 한비 쇼, 닌, 이완 한비 쇼, 닌, 이완 한비 마지막으로 한 잔을 더 드리거나 무료로 한 잔을 드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정리해 볼게요. 한 잔이란 표현은 이, 빼, 이, 빼 라고 하고요. 사다 라는 단어 마이, 마이를 넣어 한 잔을 사다 라는 표현은 마이, 빼, 마이, 빼 라고 합니다. 증정하다, 주다 라는 단어는 쏭, 쏭 이라고 하는데요. 한 잔을 주다 라고 표현할 때는 쏭, 이, 빼, 쏭, 이, 빼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이란 단어 현재, 현재, 러 지금 한 잔 사시면 한 잔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은 현재, 마이, 이, 빼 쏭, 이, 빼 현재, 마이, 이, 빼 쏭, 이, 빼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마이, 이, 빼 쏭, 이, 빼 현재, 마이, 이, 빼 쏭, 이, 빼 도장이란 단어는 두 장 두 장 이라고 하는데요. 열 개의 도장은 십어 두 장 십어 두 장 이라고 합니다. 가득 찍다 라는 표현으로 까이만 까이만 을 사용해서 열 번의 도장을 가득 찍다 라는 표현은 까이만 십어 두 장 까이만 십어 두 장 이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잔은 이, 빼 이, 빼 라고 했었죠. 증정하다 라는 단어 쩡송 쩡송 무료이다 라는 단어 멘페 멘페 를 넣어 한 잔은 무료로 증정하다 라는 표현은 멘페 쩡송 이빼 멘페 쩡송 이빼 라고 사용할 수 있는데요. 두 표현을 합쳐서 도장 열 번 찍으시면 한 잔은 무료입니다 라는 표현은 까이만 십어 두 장 멘페 쩡송 이빼 까이만 십어 두 장 멘페 쩡송 이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까이만 십어 두 장 멘페 쩡송 이빼 까이만 십어 두 장 멘페 쩡송 이빼 끝으로 오늘 배운 표현 중 몇 가지 표현을 가지고 확인 학습을 통해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차가운 걸로 드릴까요? 거스름돈 거스름돈 3,500원 입니다. 거스름돈 지금 한 잔을 사시면 한 잔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요. 오늘 배웠던 핵심말을 한번 짚어보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이나 음료를 주문하단 동사 어떤 동사가 있었죠? 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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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동사를 사용할 수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몇이라는 숫자를 물어보는 의문대명사 어떤 단어를 사용했었나요? 지 지 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한 시간 동안, 10분 동안, 1년 동안 하는 시간의 양 여하튼 시간의 양을 나타낼 때 어떠한 위치상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그랬나요? 동사 뒤에 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뭐뭐 할 때라는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 두 가지 표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었다고 그랬죠? 문장 끝에 샤머샤머 더 시허 샤머샤머 더 시허 나 샤머샤머 시 샤머샤머 시 를 붙여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자, 이제 샤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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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